대한민국의 하나뿐인 디자인의 야외무대 리노베이션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즐거움의 공간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상인문화클럽을 통한 상인들의 다양한 문화참여로 난타, 요가, 상인밴드, 어린이 뮤지컬 등이 진행되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특히 ICT,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구리 전통시장에서 직접 만드는 라디오방송을 전세계 어디서나 청취가능하게 하여 구리 전통시장만의 멋과 낭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인디제이, 시민디제이, 다문화디제이가 함께 어우러져 구리 전통시장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다문화디제, 또한 주말 축제를 통한 각종 시장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거리가 풍부해 어린아이들과 함께 주말 라들이를 함께하는 젊은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이들이 함께 구리 전통시장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 보다 젊은 구리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은 아이들에게는 시장의 재미있는 문화를, 어른들에게는 친절한 상인들과 좋은 상거래의 문화를 나누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인 마인드교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상인 스스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통해 친절한 시장, 깨끗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적극 참여하며 운수대통 복권 이벤트, 스토리텔링 책자 등을 제작하며 더욱 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storytelling, 지사주가요, 예상 pérez, 스토리텔링 책자 등을 제작용으로 한 важ에서 поступ